안녕하세요. 뼈와대 고영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탁월한 인생을 만드는 법 세 번째 시간이고요. 이 책은 2020년 새해 계획을 무조건 이뤄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현재 삶의 방향을 이뤄서 방황을 하고 계시는 분들 좀 더 목적이 있는 삶, 목표가 있는 삶을 살고 싶은 분들에게 제가 추천하는 책이고요. 연말 연시에 읽으면 딱 좋은 그런 책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는 네 가지 생각입니다. 지금 이 책 믿음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단계 계획이잖아요.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서는 믿음 중에서 제한적 믿음이란 얘기를 합니다. 제한적 믿음이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 중에서 부정적 믿음 혹은 의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당신의 사고방식은 어느 쪽인가? 목표를 달성하려면 먼저 제한적 믿음과 해방적 진실 간의 차이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제한적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 믿음을 변화시키고 나중에 업그레이드 시켜서 어떻다? 해방적 진실로 나아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제한적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우리는 일단은 저자는 우리가 세 가지의 제한적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조금만 신경 쓰면 우리의 평소 생각에서 제한적 믿음을 금세 포착할 수 있다. 먼저 세상에 대해 우리가 내세우는 과정을 살펴보자. 지금 당장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없어. 시장이 형편없으니까. 난 경영지인을 믿지 못해. 틈만 나면 우리를 속이려 들거든. 존놈의 정치인들이 경제를 망치려고 적정했나 봐.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뭘 한들 좋아지겠어? 이러한 믿음이 뿌리 깊게 바뀌어 있을 수 있지만 다 사실인 건 아니다. 설사 정말로 그렇게 보일 때라도 전적으로 맞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에 의문을 제기하고 심지어 묵사라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뭐라도 시도할 자유학 의욕이 약화될 것이다. 첫 번째 뭐요? 세상에 대한 제한적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도 제한된 믿음을 품고 산다. 저 사람이 얼마나 바쁜데 나 같은 사람을 만나주겠어. 부탁해봤자 내 입만 아플 거야. 에이 저 여자는 숫자 계산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달리 뭘 하겠어. 그 사람한테서 아직도 반응이 없는 걸 보면 나한테 진짜 화가 났나 봐. 저렇게 멋진 여자가 나 같은 놈이랑 데이트하겠어? 이러한 믿음은 대개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휘둘리는 믿음일 뿐이다. 타인에 대한 제한적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동료, 여러분의 상사, 여러분의 후배, 후임에 대해서 여러분이 무슨 언어를 쓰고 있나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 번째 제한적 믿음은 뭘까요? 세상, 타인, 그리고 나 자신이죠. 세 번째 유형의 제한적 믿음은 대다수 사람들의 정국을 찌른다. 나는 지금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걸핍하면 이렇게 말한다. 난 포기를 잘하는 사람이야. 뭘 끝까지 해본 적이 없어. 나도 어쩔 수 없어. 체력이 받쳐주지 않는데 어떡하란 말이야. 난 예전부터 늘 돈에 쪼돌렸어. 앞으로도 나아질 것 같지 않아. 난 원래 차기적인 사람이 아닌걸. 이러한 믿음은 흔히 사실이 아니다. 기껏해야 절반의 진심만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도 당신이 이루고 싶은 온갖 발전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의 제한된 믿음. 세상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믿음, 의심, 잠재력을 생각하지 않는, 현재가 상황이 안좋다면 안좋은 상황이 계속될 것 같은, 그러한 제한적 믿음이 어떻다? 우리의 삶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러한 제한적 믿음을 갖게 된 계기가, 계기돼서 얘기합니다. 제한적 믿음의 출처라는 코너가 있거든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과거의 실패, 과거의 좌절이 어떻죠? 제한적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혹은, 미디어의 부정적 편향. 우리 TV 보시면 어떻죠? 좋은 일을 반영하나요? 그렇지가 않죠. 항상 부정적인 얘기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 자체가 부정 편향이 좀 있거든요. 좋은 뉴스는 생각보다 사람들한테 막 엄청나게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좋은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는 사람들의 이목을 막 끄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정 편향이 가연성 편향으로 확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 편향을 우리가 부정적인 것을 더 선호하고, 더 주목하고 있는데, 우리 미디어에서 하도 부정적인 얘기만 나오다 보니까 어떻다? 그것이 실제 빈도수가 많다고 생각해요. 내가 보는 빈도수가 많다 보니까, 이것이 실제 세계에서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연성 편향이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불륜이 보통 연예인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이야기는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가연성 편향이죠. 혹은, 내가 기여를 제일 많이 한 것 같아. 왜 이렇게 느낄까요? 그렇게 느끼는 게 사실이에요. 느끼는 게 사실이에요. 진짜 사실은 아닌데. 느끼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아니까, 내가 항상 열심히 했던 거는 나만 알고, 나는 제대로 다 알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일것이 일투도 다 보는 것이 아니니까, 다른 사람이 일하는 거는 내가 모든 걸 보지 못하니까, 빈도수가 적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더 기여를 많이 한 것 같죠. 특히 부부 사이에. 그래서 부부 사이에 기여들을 합치면 항상 100%가 넘죠. 가연성 편향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부정적인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제한적 믿음을 만드는 건데, 핵심은 이런 제한적 믿음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네 가지 잘못된 생각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책에서는 네 가지를 뭘 얘기하냐면, 3 플러스 1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 흑백사고. 라는 거 합니다. 흑백사고. 우리는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면 실패했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현실은 상황에 따라 차등에서 적용되는 슬라이딩 스케일이지, 온오프처럼 둘 중 하나만 선택하는 토글 스위치가 아니다. 제가 네 가지를 얘기해 드릴 텐데, 제가 두 가지는, 처음부터 극복을 잘했던 케이스, 두 가지는 제가 처음에는 이 사고에 빠져서 망할 뻔한 케이스를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흑백사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거나, 딱 누구나 인정할 만한 성공이 아니라면 어떻다? 그거는 완벽한 실패, 0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은 스펙트럼인데, 우리가 어떠한 성과, 성취를 하는 것도 알고 보면 스펙트럼인데, 0과 1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0점과 100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제가 사업을 두 번을 실패했을 때, 제가 그거를 흑백사고로 했다가 어떤 일을 벌였을까요? 다시 도전하지 않았을까요?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제가 사업을 하고, 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턴팀이 책을 썼을 때, 처음만 좀 잘 되고, 그 다음에 택이 안 된 경우도 있었거든요. 사업도 안 되고, 그럴 때 우리 와이퍼도 저보러 그냥 취직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취직도 쉽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내가 힘들대로 내 갈 길을 한번 가보겠다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실패했지만, 그 실패는 성공을 향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실패했기 때문에 0점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원한 성공이 100점이라면, 10점, 20점은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포기하지 않고 잡고 가면, 결국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의 실패를 하고, 또 책도 제가 이제 책을 14권을 썼나요? 했는데 그 중에 반 이상은 배설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처음에만 배설되고 나중에 다 배설되고요. 중간에 한 3권 정도가 별벌로 없는 경우가 있었어요. 성적이 안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흑백사고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만약에 제가 이 흑백사고에 빠졌다면 어떻게 된다면, 예, 저는 제가 지금 하는 것들을 꾸준하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취직하려고 했지만 또 만만치 않았겠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취직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제가 힘들었지만, 또 주위에서도 웬만하면 네가 고마워하고 이제 고마운 사업하시고, 책도 고마운 쓰고, 그냥 일해라 라고 했다면, 제가 그걸 포기했다면, 지금 제가 그 이후에 제가 걸었던 어떤 성취나 성공이 없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흑백사고에 빠지면 안 됩니다. 세상은요. 0과 1로 디지털이 일어났지만, 우리의 인생은 0, 1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공은 어떤 사람은 운이 좀 있거나,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여러분, 재능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없는 거 아니에요. 극소수에게 운과 재능이 있어가지고 당장 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처음에 뭘 제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처음에 힘들고 어렵고, 어, 그 자충우돌이 있는 것이죠. 결국 그런 과정들을 이겨나갔을 때의 성취 성공이 있는 겁니다. 달성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흑백사고에 빠지면 어떻죠? 성취 성공까지 자잘한 실패가 많을 텐데, 완벽하지 못한 무엇이 많을 텐데, 그때 내가 포기해버리면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흑백사고가 제한적 믿음의 뿌리인 거예요. 자, 두 번째, 개인화. 우리는 무작위로 벌어지는 부정적 상황에 매번 우리 자신을 탓한다. 저도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사업도 안 되고, 뭐 일도 안 되고, 막 계속 안 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무엇이냐면, 그 힘든 과정에 우리 딸이 딱 폐렴이 걸립니다. 폐렴이 걸려요. 근데 폐렴이 걸렸을 때 제가 돈이 많지 않았어요. 심지어 어떻게, 어떤 정도이냐면, 여러분, 사업하시다 망하시면 잘 아실 거예요. 내가 병원 갔는데 병원비가 없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실제 돈이 수준이 없었거든요. 내가 이 아이가 지금 병원에 나왔는데, 그 치료를 돈이 없을 것 같다는 그 두려움이 밀려오면서,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을 벌였느냐 하면, 아이가 아픈 것도 다 내 탓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이걸 해내지 못하니까, 우리 아이가 아프거나. 근데 그건 관계가 없죠.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내 탓을 하는 거예요. 상황이 계속 안 좋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그래 빨리 털쳐내야 돼요. 그런데 정말 이게 안 좋은 상황이 반복되면, 그걸 떨쳐내기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결국 저는 이제 그 가운데서 그나마 그걸 떨쳐내려고 노력했고, 떨쳐냈죠. 그럼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그것이 내 탓처럼 보였거든요. 여러분께서 이건 정말 안 좋은 생각이에요. 왜냐면 이 세상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거를 통제할 수 있거나, 이걸 내면화시키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1차월장의 첫 짝이 운장이 뭐냐면,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하다면 운과 불운이 있어요. 그럴 때 운을 극대화시켜 불운을 최소화시켜야 하는 전략을 짜야 되는데, 그 전략을 짜려면 먼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많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멘탈 관리를 하기 위해서 안 좋은 일은 내 탓을 절대 돌리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었다. 이건 내가 어떻게 해낼 수가 없었다.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었다. 라고 빨리 결정을 내리는 게 중요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어떤 안 좋은 부정적인 일들을 내 거와 개인화시키면 안 됩니다. 대신 내 탓을 외부화시키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면박하게 내가 내 탓이 아니야. 그런 것들은 개인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과거에 실패했다면 분석을 제대로 해야 돼요. 어떤 거냐면, 내가 할 수 있었던 것과 할 수 없었던 것들을 명확하게 분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개선하지만, 할 수 없었던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어쩔 수 없는 것을 최소화시키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안티프레즐 전략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그런 것들을 개인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 개인화는 부정적 사건의 개인화는 망한다는 거. 세 번째는 파국화. 우리는 사소한 단성만으로도 최악을 가정한다. 이거는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저는 이 파국화를 언제 느꼈을냐면 신현주 박사님과 제가 공주한 책의 완벽권 공부법이고 그건 제가 그들의 수요조사도 했었고 책도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는 이거는 베셀러 탑5 안에 무조건 된다고 확신했었어요. 얼마나 제가 바보였나요. 그렇게 예측하지 말라고 얘기해놓고 또 사람은 그렇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 성적이 생각보다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완벽권 공부법 쓰고 처음 하루차, 이틀차 성적이 별로 안 좋으니까 이게 1일 판매량이 나오거든요. 안 좋으니까 그날 새벽에 신박사님과 통화하면서 그때 우리가 우리 둘 다 아 이거 망했다.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완벽권 공부법 했을 때 들어간 소스가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성적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 됐냐면 어떻다? 최악을 상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 미치는 겁니다. 제가 신박사님과 전화를 통하면서 말을 안 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는데 그때 우리가 서로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서로 최악을 상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행히 좀 지나고 시행이 지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최악을 우리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기저에는 뭐가 있었냐면 어떻다? 이 신호가 전부가 아니다. 하루 이틀 성적이 우리 전제 성적을 대변해주는 건 아니다. 우리가 최악을 상상하지 말고 해낼 수 있는 걸 생각하자. 화이팅 하자. 그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것들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제가 글도 계속 쓰고 또 신박사님이 연말에 이수영에서 강연도 하고 등등 하면서 완벽권 공부법이 탑2 종합 1위를 못했고 종합 2위 옛날에 우리 설민석 아저씨가 책을 내셔서 2위를 하고 저희는 더 오래 버텼거든요. 설민석 아저씨가 내려가셨는데 1위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때 드라마 도깨비 드라마 나오면서 시집 나오면서 2등 했는데 계속 2등해서 20만 권 이상이 팔렸습니다. 그때 저희가 만약에 이 파곡화 최악을 가정해서 그 최악 속에서 어떤 것도 하지 못했다면 아니야 이 상황이 안 좋지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안 했다면 우리가 그 이후에 다양한 마케팅이나 다양한 활동이나 오프 활동 많이 하거든요. 그런 활동을 할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포기를 했겠죠. 아 답 나왔네 라고 생각했으면 우리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리고 그 시나리오들을 갔다면 그것이 우리 삶을 우리 생각을 지배했다면 우리가 행동을 못했겠죠. 최악이 날 지배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걸 떨쳐냈습니다만 그 전에 저희는 이 파곡화 이 생각에 빠져가지고 순간적으로 정말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가 당연히 웬만하면 이 파곡화에 빠지지 않죠. 마지막 네 번째가 일반화 우리는 안 좋은 경험을 한 가지 하고선 전반적으로 더 나쁘다 다 나쁘다고 가정한다. 이거는 제가 완전히 깊게 빠질 뻔한 또 일이었거든요. 뭐였냐면은 제가 두 번째 사업을 망했을 때가 제가 정말 믿었던 후배한테 배신을 당한 겁니다. 배신을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특히 내가 비즈니스 했을 때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 믿을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생각이 좀 오래 갔었어요. 그 데미지 너무 커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비즈니스 못합니다. 비즈니스 해보시면 아니겠지만 비즈니스는요 신뢰가 되게 중요합니다. 신뢰관계를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일반화에 빠진 거예요. 큰 배신이 당하다 보니까 내가 특히 비즈니스 할 때 아 믿을 사람이 없다 라는 것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하고 공부도 다시 해보고 그때 사업을 복귀를 해보니까 복귀를 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생각해보고 해보니까 실제로 믿음으로 비즈니스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믿음이 없으면 비즈니스를 해낼 수도 없고 더 나아가서 나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저를 믿어주는 사람이 여전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일반화를 벗어내고 다시 내가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박사님을 저를 같이 한 파트너 철저하게 믿고요. 그리고 우리 팀원들을 철저하게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개인화에서도 조금 벗어났어요. 우리는 무작위로 벌어진 부정 상황에 매번 우리 자신을 탓한다. 그러니까 물론 내가 그 친구가 배신을 했을 때 내 탓이 있었겠죠. 제가 되게 냉정하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그거를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시뮬레이션 돌려봤어요. 똑같은 상황에 내가 그걸 극복할 수 있을까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친구를 믿을 수밖에 없었고 배신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 친구가 날 배신하게 된다면 그거는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나중에 제가 바꿀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다시 새로운 비즈니스 했을 때 누군가를 믿었는데 내가 철저히 믿는 사람이 날 배신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무서워서 내가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다 비즈니스를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죠. 어차피 여러분 일을 하게 되면 처음에 핵심적인 사람들은 믿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도 개인화를 절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는 일반화에 빠져서 사람들을 아예 믿지 못하는 상황이 한정만 있었었죠. 그것이 저렇게 해서 지배했다면 저는 또 비즈니스를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목표를 이룰 때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것은 나에 대한 긍정적 믿음이지만 어떤 믿음은 나를 나아가게 하지 못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못하고 나를 주저하고 포기하고 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이 있습니다. 이걸 제한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제한적 믿음이 있습니다. 책에서는 그 믿음을 떨쳐내고 해방적 진실로 나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지만 여기에 내가 5단계 계획 알려줄 건데 계획 세우면 뭐하냐 이거예요. 네가 내 의심이 있는데 제한적 믿음인데 그걸 떨쳐내야지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목표 달성은 쉬운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도 할까 말까 해요. 믿음이 없으면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제한적 믿음을 벗어나야 됩니다. 제한적 믿음이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4가지 잘못된 사고방식이 빠져있는 그 4가지 사고방식이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첫 번째 흑백사고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며 실패했다고 가정한다. 두 번째 개인화 우리 무작위로 벌어지는 부족한 상황이 매우 우리 자신을 탓한다. 세 번 파국화 우리는 사소한 단서로부터 최악을 가정한다. 세 번 일만화 우리는 안 좋은 경험을 한 가지 하고선 전반적으로 다 나쁘다고 가정한다. 여러분 이거를 벗어내야 됩니다. 이러한 덧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내가 친구에 대해서 동료에 대해서 상사에 대해서 후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내가 세상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잘 보세요. 제한적 믿음을 갖고 있다면 제한적 믿음 안에 있는 4가지 흑백사고 개인화 파국화 일반화가 있다면 그거를 버리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2020년에는 어떻죠? 인생은요 0.100점이 아니라 과정 속에 있는 스펙트럼이라는 것을 딱 프레임을 가지시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것을 어쩔 수 없는 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시고 세 번째로 한두 가지 일이 안됐다고 최악을 상상하지 마십시오.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긍정적 시나리오를 생각하면서 그 안을 내고 수를 내고 전술을 펼치는 것입니다. 최악을 상상하기가 최악의 나를 잠식하는 순간 나는 옴짝탈상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사자 앞에 있는 토끼처럼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죠. 그리고 그 안 좋은 단서 한 두 개가 진짜 최악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 실현적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번째 일반화 시켜방향입니다. 안 좋은 사실 하나가 전체 인과학이 어그러진 누군가 나를 배신인 것이 내 인과학이 전체가 사람 믿을 수 없어 라는 거나 내가 시험을 실패하고 뭐 하나 실패했으니 내 인생 망했어 라거나 내가 누군가의 사랑하는 관계에서 안 좋아진 걸 내 모든 여자는 믿을 수 없고 모든 남자는 믿을 수 없고 혹은 내 인생은 끝났어 어 다니는 일도 안 될 거야 이런 일반화 에서 벗어나실 때에 어떻다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를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사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가지의 잘못된 사고를 타파하고 2020년에서는 좀 더 성장하고 성취하고 행복한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